눈 깔고 날 내렸다 눈 깔고 날 내렸다 눈 깔고 날 내렸다 날이 바뀌고 딱해도 하다가 눈이 울려가 난 바뀌니 숨겨와서 소리도 편하게 부른다 목소리 울려라 목소리 울려 어디서 하죠? 목소리 울려라 목소리 울려 깊은 노래 부르면서 ối appar에 잃ła 탑표 탑표 suspects 어? 어? 니되 어 아아아아아 하하하 절 spawn 아아아아아 으 노래가 아아아아아 뭐야는 홀리 등장. 어, 풀러요 타스타 한단으로. 아이템이. 현장으로 안 Lakin. 또 맞게 aconteceu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원래 이렇게 이런 걸. 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무대 또 한 번. 다음 무대 또 뭔가를 할 듯이 수트를 잘 입으셨던 분입니다. 맥스맨 나온다고 했을 때 여성 출연자를 물어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제 한결같은 마음을 뺏었던 분이 오늘도 출연하고 계셔가지고. 이 안에 있으니까. 이 안에 있으면 저런 게 좋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제 마음은 그분에게 가 있었어요. 혹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? 저는 아닙니다 확실히. 왜요? 한 번도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. 아 채연씨 혹시? 아니에요? 이재연씨는요? 누구예요? 제 마음소리만 있나봐요. 아 마음.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정수씨가 그 마음을 담아서 그분에게. 오세요. 아 아ㅏ minus contracts 최근에 카페 Eltern 넌 나랑 나의 학습 자꾸만 기억나 자꾸만 기억나 바울처럼 웃게 돼 나보다 먼저 내 눈이 네가 그리워 넌 찾아 헤매도 너를 보게 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손치우라 그랬지? 내 여자한테서 손치우라 그랬지? 손치우라 그랬지? 내 여자한테서 손치우라 그랬지? 손치우라 그랬지? 내 여자한테서 손치우라 그랬지? 넌 나 못 이겨 내 여자한테서 손 치우라 그랬어 넌 나 못 이겨 33년 사와도 못 이겼으면 60년을 사와도 못 이겨 생각 같아서 손을 확 부러뜨리고 싶은데 내 여자 봐서 3등